오늘 승리하는데 정말 최고의 활용을 펼쳐준 1번 타자 2천원 선수부터 최성은 투수까지 다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2천원 선수부터 최성은 투수까지 다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2천원 선수부터 최성은 투수까지 다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2천원 선수부터 최성은 투수까지 다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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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